나 뱀파이어 채민 뮤직뱅크를 평정하다 이제 뮤직뱅크는 나만의 것 아니 지금 저 뼈가 뭐 하세요 채민씨? 아 혹시 원영씨 듣고 계셨나요? 아 뒤에서 다 보고 있었다고요 뱀파이어보다는 역시 마녀가 세죠 수리수리 마수리 뮤직뱅크댄 나의 것 똑똑 혹시 가로미 파티 하시는 거면 저도 끼워주실래요? 어머 기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로 돌아온 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저에어 또 한 번 반가운 솔로 앨범으로 컴백하셨는데요 이번 신곡 뉴스는 어떤 곡인가요? 네 제 이번 신곡 뉴스는 지금의 저 기현이 어려웠을 때 기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오늘 뮤직뱅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또 천재 작사가 김이나 님의 가사와 또 저의 보컬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컴백 무대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네 혹시 라이브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유 당연하죠 네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을 땅 여기까지만 와 너무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 저 갑자기 텐션 업 됐어요 한 번 그러면 불러주시겠어요? 제가요? 네 아니 채민씨 텐션 업 됐다고요? 그럼 이쯤에서 업텐션의 무대가 딱이겠네요 그쵸 기현씨? 아주 딱이죠 업텐션님 부릅니다 What is Love?